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할 망정, 종전협정을,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침리를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침리를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2일 종전선언 반대론을 친일파와 반역행위로 비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종전, 형화라는 단어의 선량함만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행세하지 마시고 외교안보 공부 좀 하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전 전략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다살다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친일파의 민족반역자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조야에서도 비핵과 진전 없는 성급한 종전선언은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포함 국민 다수가 성급한 종전선언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라면 미국 의원들도 반역자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반역자가 득실거리는 상황이 된다면서 일본이 종전선언 반대하니까 한국의 종전선언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의 민족반역이면 일본이 환호하는 BTS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도 친일파의 민족반역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어 친일파여서 반대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북의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허울뿐인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평화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만으로 결코 담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전 중인 당사자가 완전 항복하거나 전의를 상실하고 전쟁을 포기할 때만 평화협정은 실효성이 있다며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폐망한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그랬고 1973년 미국의 베트남 철수이한 파리평화협정이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면 뼈소까지 적개심만 충만해서 종전선언 반대론을 친일파와 반역행위로 비난하는 이재명 후보님. 종전평화라는 단어의 선량함만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행세하지 마시고 외교안보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